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그만하시죠. 오빠 포기 안 했어? 백종사 전에 포기란 없지. 오빠 완전 멋있어. 최고야. 바이바이 보자. 하루를 1년처럼 살아야죠. 다른 사람들보다 몇백배 더 행복하게. 백종원 씨 케이스가 좀 빠른 것 같네.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니까 온몸이 말라가는 거예요. 하기 싫으면 건너. 억지로 하지 말고. 넌 한가하게 사랑인지 몰라도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. 독일이기라는 게 지금부터 아마 하루하루가 틀릴 거예요. 당정 기절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야. 제발... 부탁이야 제발 좀 가줘 좀. 나쁜 새끼. 나 오빠 안 떠나. 안 좋았다니까. 누구 편하자고 보내줘. 나 편하자고. 제주야. 내 곁에 있어줄래? 제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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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야.